이번에는 이런 겁니다.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이제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추미애 당선인도 그렇고 추미애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었던 인물이고 따라서 추미애 당선인도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이다 이런 당연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한 사람 이 당선인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3년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대선이 3년 정도 남았어요라는 어떤 인터뷰를 진행하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3년 남은 거 확실합니까?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어 이거 뭐야? 저는 아까 제가. 저는 저는.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인데. 저는 대통령께서 전국을 돌파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야당과의 타협안을 낼 수밖에 없을 거다. 탄력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결국 권력 구조나 아니면 임기 단축에 대한 부분도 얘기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탄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자, 경기도 화성을 해서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된 이준석 당선인 굉장히 뭐 엎치락, 뒤치락하던 끝에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를 3,278표 차이로 따돌리면서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게 됐습니다. 사수 끝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고 정치에 입문한 지 13년 만에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이준석 당선인은 확실합니까? 3년 남은 거 맞아요. 그러니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건데. 글쎄요. 김수민 평론가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본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특정한 경우를 가리킨 거다라고 단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확실합니다. 물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정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제 다음 대선이 꼭 그때라는 보장은 없다는 뜻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굉장히 다양한 경우에 갈래가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시는 특히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에서는 이준석이 지금 탄핵을 선동하고 있다거나 혹은 민주당하고 협잡을 해서 탄핵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우에 수고했어요. 개헌이라는 경우에 수고 있는 거고 이 개헌이 꼭 윤석열 대통령을 배제한 개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도 존경한다고 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인 임기 때 내 임기가 줄어드는 개헌을 할 수도 있다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은 대통령한테 불명예스러운 개헌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묘한 여운을 띄우기 위해서 길게는 얘기 안 했지만 그런데 특정한 한 가지 경우를 콕 찍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을 비교하려고요. 폭풍이 생각하죠.